그런가 하면 또 내가 너무 좋아하기에 내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선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죠 또 어떤 선물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선물의 가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최고의 선물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선물은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며 선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구나 이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인생은 참 복잡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 받았다는데 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한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참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내가 주는 선물은 이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전에 선물을 주셨고 지금도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 다섯 가지로 한번 추려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속에는요 첫째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탄과의 전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사는데 왜 자기 인생에 가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요 영적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람을 운명 팔자에 메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저주와 재앙을 계속해서 주는 게 이 사탄입니다 이걸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에 와라 이러고 끊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영적 사실의 눈이 떠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그 영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는 영적 사실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신약의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든 현대 과학을 통원해서라도 전해야 돼요 모세 때는 종이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볼편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나뭇잎을 차곡차곡 보태서 눌러가지고 손바닥만큼 뚜껑은 이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오죽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세계를 양 가죽에다가 적었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도해라고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서 전도해라고 막 밀어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현대 과학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CD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스마트폰의 앱을 만들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서 천만에요 전해야 돼요 제 누님은요 제가 전한 복음 테이프를 8년 만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말해야죠 우리가 기록을 해서 보내야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 속에는 이 첫 번째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는 이 영적 세계를 전달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분위기를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이랬어요 이 말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성공에 감동받아버려서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노력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쫓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건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엘리트라고 불림을 받고 굉장히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이런 세상 불신자들의 앞서나가는 모습에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노아라는 사람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최고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방주였어요 세상 분위기하고 정반대의 일을 노아는 하고 있었어요 세상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120년 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노아가 세상 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도 안 오는데 왜 네가 배 만들고 있냐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평생을 신자들이 이 신앙을 평생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자꾸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 방주 같은 구원의 큰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 속에 의미를 담궈놓았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출입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겠다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왕이 물었겠죠 왜 그래야 됩니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쟁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멸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팔자가 정해져 있어요 살면서 끊임없이 저주,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견딜만 한 것처럼 표정 관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는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세상에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나중에 천국 올라오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네 인생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십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붙잡는 그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방여인 루트 보세요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이런 소설이 이런 내용이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소설이라면 이런 소설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교 보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헬라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쟁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 아들에게 복음을 심어 놔버렸어요 인생을 바꿔 버렸습니다 바울과 견줄만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면 좋겠지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오늘 이 성경의 모델들처럼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영적 배경 없이 자녀가 변하는 법은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밖에 없다 각인되어야 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안 떠날 것 같아요 자식은요 부모 마음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든 꼴을 우리가 보고는 안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이 뭐 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 훌륭한 것 가지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걸 세상에 좋은 걸 못 줄 수도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전달이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는 왜 우상과 미신과 귀신단체들이 더 크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자꾸만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이비단체나 귀신단체는 자꾸자꾸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보금의 힘은 우리 눈앞에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과 우상은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눈만 뜨면 앞에 탁탁 뭔가를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점치로 가본 분들 계시지요 옛날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장사, 그런 사업하면 안 돼 다른 거 해 얼마나 힘있게 이야기하는지요 네 아들하고 저 여자아이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 남의 인생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하는지요 너는 올 여름에 바닷가 가면 안 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했어도 안 돼요 이렇게 귀신은요 눈앞에 보이는 거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 하나님 더하기 율법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돼 율법주의입니다 헌금은 이만큼 해야 되고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탁탁 제시하는 겁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섞인 보금이라 이런 표현도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반석처럼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이란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이란 기도하면 응답받는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한 겁니다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복음 모를 때 수많은 신자들 만나봤고 또 세상 방법으로 목회도 했었어요 목사인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몰랐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 여기가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고 아름다운 건물을 교회를 짓고 그게 목회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중직자들은 자기 신앙의 끝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건축하는 일에 또 성교하는 일에 그냥 돈으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이든 성도이든 신앙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의 길이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은 25절에 1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세전부터 복음이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줄 몰라도요 복음이 감춰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자인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복음이 감춰져 버렸어요 시대시대마다 훌륭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복음이 감춰져 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은요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큰 건물을 교회 건물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요 구원 주신 선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령이 감동돼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됐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속에 이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오늘부터 확인하고 꺼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원 속에 주신 큰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1-2,1-2,2,2-3,-3,4,3,4,4,5,7,7,8,1,1,2,1,2,1A